1.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체력이 없는 오리아나를 확인한 바에 미드다이브를 노리는 페이커와 바이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인을 밀고 바텀에 로밍가는 페이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15분 미드 지표이며 시작부터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지표에서도 모두 페이커가 앞서고 있습니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페이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미드니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니크가 좋게 잘하니까! 성격이 너무 좋게 잘 맞추고 목이 당겨진 느낌으로 정기가 좋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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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